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오늘도 인포스닥 데일리의 최항호 기업정책연구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는 뉴욕시장이 하락하더니 오늘 또 바로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일단은 금리 올린다, 10년물 국채금리도 올라가는데 기술주도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FMC 회의를 잘 소화를 하고 또 파월 의장의 연설을 잘 소화하고 난 다음에 이게 증시에 대한 전망이 완전히 지금 갈리고 있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뭐 JP모강 같은 데는 상승기력 찾을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아니다. 추가적인 조정세 있다. 우크라이나 봐라. 그다음에 벤커브아메리카 같은 데는 경기 침체 영향이 지금 안 보이지만 하반기 가면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3인 3색, 그러니까 만인 만색의 지금 이 색깔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 하나씩 보면 또 틀린 말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또 보면 전체적으로는 큰 장을 보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JP모강부터 보면 현재 주가가 1927년 이후에 이제 다섯 번째로 부진화됩니다. 시작하는 주가가. 그래서 평균 하락지 고려하면 사세요. 지금 저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모든 악재가 지금 최근에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금리 올렸죠. 우크라이나 사태 있죠. 인프라. 이게 그렇게 오래 갈 사항은 아닙니다. 하반기 증시 정상적으로 회복됩니다. 이게 JP모강이고요. 골드만삭스를 보면 골드만삭스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시장이 우크라이나 사태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거 길게 갈 거다. 그러니까 벌써 핵 푸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걸 쓸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길어질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 공급난 증폭은 그러니까 유가가 아직도 더 오를 것이다. 그래서 추가 증시 조정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골드만삭스를 보면 지금 또 말씀드렸고 모건 스탠리 보면 미국 경제가 지금 경기 확장의 후반기에 진입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런 전문가들하고 얘기하면 처음 5부는 이 얘기를 해요. 지금 미국 경제가 사이클이 성장기냐 성숙기냐 내려오는 하반기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 걸 얘기할 때 모건 스탠리에서는 지금 경기 확장의 후반기에 진입했다. 막판이다. 막판이기 때문에 2 내지 4개월 후에 정점이 도래하고 향후 5에서 10개월간은 경기 하반기다. 그러니까 내려갈 지금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JP모건이, 골드만삭스님, 모건 스탠리님이 다 경기에 지금 시점을 잡는 데 있어서의 분석이 조금씩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잘 봐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들 전체를 보니까 어떤 영향이 있냐면 지금 상승 모멘텀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증시를 흔드는 부분.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기대감이 상실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 사이클에 대한 시점 분석을 누가 정확하느냐에 따라서 정확도는 맞춰질 것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미국 증시 엇갈린 전망 좋죠. 그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미국 증시하고 국내 증시가 완전히 지금 동조화가 됐어요. 1월 달에는 얼마 퍼센트까지 갔냐면요. 78.9%까지 갑니다. 그러면 특히 S&P500에 지금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데. 그런가요? 지금 지난해에는 우리 디커플링 얘기해서 걱정 많이 했잖아요. 디커플링 하면 우리가 어떤 연관관계를, 인과관계를 찾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만 동조화되면 찾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지난 1월, 2월, 지금 3월까지도 굉장히 높은 퍼센티지. 그러니까 1월 때는 78.9%에 3개월을 다 하면 68.6%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르면 같이 오르는 모습들이 지금 보는데 작년보다 올해는 글로벌 이슈가 너무 많다는 거죠. 공동으로 갖고 가는 인프라이라든가 금리 인상, 전쟁 등 외부 변수가 많은데 글로벌화한 외부 변수이기 때문에 동조화가 심화되고 있고. 더욱더 놀라운 일은 미국 주가가 어떤 충격으로 또는 어떤 움직임이 있잖아요. 한국이 네 번째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글로벌에서.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까지 지금 올라가는 동조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서 다행히 미국장이 우리 장 시작하기 전에 끝나고 어떤 지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잘 보시고 꼭 미국 장 끝나는 것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오늘의 투자들을 그리고 전체 흐름을 보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야 합니다만 금리는 완전히 비동조화예요. 디커플링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금 녹여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퍼즐로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장 작년에는 미국이 올라갈 때 전혀 우리는 움직임이 없어서 너무 디커플링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또 미국 시장을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글로벌 이슈들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이런 고 원장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투를 하시려면 글로벌 식스는 무조건 보셔야 되는 프로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침 일찍 저희 굿모닝 식스와 함께 하시면서 하루를 출발해야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